소희야, 이거 먹어봐. 맛있어? 그거는... 우리 아저씨 재미있어. 우리 아저씨 재미있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렇게 좋냐, 저거. 일단 이거 보세요, 아빠. 어? 아, 맞다. 아, 소희야, 할머니 힘들어. 소희야, 우리 왕도 하세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서호, 하준이 좋아? 네! 서호야, 하준아, 우리 어디 가야게. 캠핑! 그렇지, 캠핑! 고고! 고고! 야, 뭐 노래라도 좀 틀어봐. 둘이 뭐 노래야, 그냥 가. 차 좀 옆으로 붙여봐. 왜? 유리 보고 싶어. 차 좀 옆으로 붙여봐. 야, 창문 내려. 창문 내려. 유리야! 유리야, 나 심심해! 나 그 차 찾게. 유리야, 창문 올려. 아빠라! 가시드 사이에 나 탈 수 있어! 가지마! 왜 저러니? 되게 심심한다. 가지마! 유리야! 고기 사! 고기 이번에 많이 사왔어! 하준이, 아빠 패스! 어, 잘 쳤다! 하준이, 공! 공, 공, 공! 누가 더, 누가 더 잘하나! 아, 지금... 아빠가 지금 딸을 잡네! 서호야, 괜찮아? 신났네, 신났어.